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승패에 따라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현안들. 그러니까 의정 갈등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다툼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고요.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보선 이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는 하지만 가을만큼 또 걷기 좋은 계절이 없을 텐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트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장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쟁점이 될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번 국회가 김건희, 이재명으로 매몰된 국감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를 거예요. 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후에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도 당장 그랬거든요. 야당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이거 국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요. 그래서 야당은 주가 조작 주동자 김 모 씨가 우려했던 대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당은 이에 맞서서 늘 해왔던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꺼내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그 직후라서 강대강 충돌이 있을 거고 김건희 여사 검찰 처분에 대해서 여당은 이제 하나하나 방어하는 거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사안들을 좀 가려질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국감하는 날인데 10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 무혐의 처분된 거 그리고 또 더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에게는 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걸 검찰이 왜 안 받아들였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 수사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했다라는 거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소출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 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만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면서 좀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정말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후에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이걸 탄핵소출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탄핵소출 절차하고 시기는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국감 얘기로 돌아가세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가계대출과 금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네. 금융감독원 국감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금감원장으로서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월권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흐름을 생각해보면 이복현 원장이 계속 시차를 두고 메시지를 냈거든요. 은행 대출에 금감원장이 시장 개입을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왔고 그런데다가 그게 또 정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아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 입에서 그동안 무리한 대출 확대라든가 가계부채 악화 내지는 은행권 현장 점검 등등의 말이 나오면 실제로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거나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나왔다는 비판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서 스트레스 DSR 2차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행 시기를 원래 7월이었는데 9월로 두 달 미뤘죠. 그 사이에 급하게 대출받은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금감원장의 구두 개입 지적하는 목소리는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왔고요. 금감원장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발언이 잦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국감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이복현 원장은 심각한 가계부채로 인해서 가격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대출금리 개입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를 인정한 셈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항변을 했는데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가계대출이 급등할 때 딱 두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특히나 정부 내에서 금융당국과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이렇게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어떤 관계기관의 요구나 압박에 굴복해서 이거를 두 달 유예하고 말았다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은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게 맞고 그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 인정을 하면서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대출금리가 역행하는 건 아닌지 그 부작용은 괜찮을지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이 원장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로 짧게 한두 달 이후부터 여러 대출자에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이상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국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쟁점이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국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6개가 경북에 있고 그런데도 2개를 추가 건립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청도, 경주, 포항, 구미 이렇게 경북에 6개가 있고 앞으로 경북에서는 도청 앞, 광장, 영남대 안에도 추진하고 있고 이거 대구까지 합하면 TK 지역에만 1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경중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문단지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에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었는지 생각이 든다. 경북을 더 알릴 수 있는 동상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 인물에 대해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단 이념적으로는 독재자라는 평가가 이미 국제사회의 평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인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단 각 기초자치단체가 사실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재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도 힘든데도 이 동상 건립을 위해서 현금으로 모금액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자발적이지 않은 모금이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박정희 동상 짓는 듯은 권립비가 7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하면 70억 원이 되는 거고 이 중에 56억 원이 세금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추천 마감일인데 아직까지 의료계 추천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수급추계위원회 만들어서 과학적인 인원을 도출해보자 라는 거였고 여기에 환자단체, 의료계 이렇게 섞어서 위원회를 꾸리겠다. 대신에 의료계에 많은 인원수를 배정해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추계위원이 원래 13명인데 이 중에 7명을 의료계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0명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하지 않으면 위원 추천도 없다 이렇게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는 또다시 대통령실에 2025년 정원 논의 아예 없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대로 그냥 평행선 달리고 있는 거고 또 의료계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 위원회가 겉으로는 의료계 참여 만들어놓고 정부 입맛대로 자신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 추천해주고 대화하자.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 위원회에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답답한 건 이게 계속 호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조기웅 복지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자리가 축소돼서 전공의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부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네. 사실 벌써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수시 정시 대입 절차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정원을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고 의료계에서는 사실 또 수시 지금 멈춰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그래서 2026학년도 정원 변경 논의는 성립이 가능한데 2천 명에 매몰되지 않고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대안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 대통령실이 비상대책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기 환자도 늘어날 것이고 심리혈관 질환자 감염병 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겨울철 비상대책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의 진료량을 100이라고 보면 지금은 93에서 103% 정도다. 종합병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시 진료량을 회복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의 시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선병원 74곳에 건강보험 급여 1조 5천억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건강보험 선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전에 정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하면서 수련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난을 겪으니까 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러면 선지급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후 정산하는 사실상 대출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작년 6, 7, 8월분 급여비 최대 30% 내에서 해서 1조 4,843억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 사례를 좀 보면요. 6월분이 213억 원, 234억 원, 227억 원 이렇게 해서 6, 7, 8에서 총 674억 원 급여를 선지급받았고 이런 식으로 일은 내 곳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조 5천억 원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돈도 상당한 양인데 그런데 병원들은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내년 1분기 됐다고 해서 이거 선지급금 상환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선지급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선지급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또 상환은 유예해주는 내용을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고요. 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잇따른 건보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공백들, 자본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거 조금만 추려보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 국가재정에서는 10조 원, 건강보험에서 10조 원 이상, 그렇게 해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거고 비상진료 체계 유지 위에서 지금까지 2월부터 매달 건보 재정 1,890억 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거는 건보 재정 말고 이거는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응급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 그 부분에서 또 절약이 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참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돈이 들어갈 게 다 줄여진 게 아니고 국민들을 참게 만들었다라는 게 골자인 건데 그러니까 정 이사장은 절약이 일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책임 의식 가져라 건보 재정 곶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거세게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벌써 의료 대란이고 8개월 됐고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언제 종결될 거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런데 정 이사장도 끝이 안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고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서 유념해서 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아다르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답하고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을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낮에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어제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분랍했어요. 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어제부터 추계예대제라는 제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계로라는 명의로 공모를 복납했는데 참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전임이었던 기시다 우미호 총리도 재임 3년 동안 참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다만 공모를 복납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교도통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지금까지의 대응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요. 네.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에 따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한일 움직임을 보면 내년에 수교 60주년 맞이한다고 조금 떠들썩하거든요. 벌써부터 한일관계 도모한다고 하면서 외교차관 회담도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또 양국 재개회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일 하는 얘기가 양국의 관계발전 방안 모색하자. 북한 문제 해결하자.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자라는 건데 정작 일본이 변화 없이 기존의 태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또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만나기도 했어요. 특히나 상징적인 인물인 메구미 씨, 모친 등 가족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가 북일 정상 간 대화 의지를 밝혔다고 일본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한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대2로 사실상 무승부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20% 넘는 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감에 찬 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다른 보수 텃밭인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불과 8% 차이로 이겼는데 이를 두고는 조금 예상 밖이다,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안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선거가 워낙 전국구 선거로 주목을 받았고 또 접전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터라 인천에서 오히려 방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부산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접전인 여론조사도 나온 데다 내부 자체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지더라도 한 자릿수 차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0%가 넘게 차이가 나버리니 많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영광은 진보당에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지킨 것에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이변은 없었어요. 특히 관심이 쏠렸던 부산 금정지역의 경우 박빙희 승부가 펼쳐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낙승을 거뒀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는 선거 초반에는 여권에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려 했던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전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말 민주당이 이기는 것 아니냐.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막본 보수 역결집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막말이 마지막에 영향을 좀 크게 미쳤다고 양당 모두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 유세 도중에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전임 구청장은 공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론조사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양당 모두에서 나와요. 이 금정구가 정말 고령 인구가 많은데 여론조사가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 여론조사를 휴대폰에 응하려면 이 키패드를 눌러야 하는데 이걸 좀 어려워해서 여론조사 참여를 실제로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 이틀 전에 유선전화를 포함해서 돌린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로 이긴다는 선거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 16개 동에 부산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도 20% 넘는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이었다라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 김영배 의원의 막말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구청장 선거에서 그것도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너무나 정권 심판으로만 선거를 치른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선 유세 현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 위주의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너무 정권 심판으로 지역 선거를 중앙선거로 가져오다 보니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서울 민심은 결국엔 정권 심판이었다라면서 서울 교육감 선거 승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해석이 좀 갈렸습니다. 일단 진보 후보는 단일화를 했지만 보수는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캠페인 자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는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인데 보수 후보는 전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대비된 점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민의힘 보고 있습니다. 옛날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중도 성향의 젊은 교육자를 내세우는 게 더 나았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는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잇따라 총선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서울의 국민의힘 보수 조직 자체가 무너져서 생긴 일이다 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에 친한계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섯 번이나 갔던 부산에서는 크게 이겼는데 서울 민심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격정지에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어요.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텃밭인 전남 영광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겨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성적표인데요. 전남 영광군수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후보가 41.08%였고 진보당 후보가 30% 조국적 신당 후보가 25%였는데요.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의 표를 준 거예요. 그간 이제 호남의 맹주로 민주당이 오래 자리 매김을 했는데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이렇게까지 달아오른 상황에서 과반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이는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잘못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이걸 잘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토 여론이 호남에 깔려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번 호남 민심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선거였지만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선거가 여야 대표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세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혹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올 만큼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 중요한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개혁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을 향한 당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보궐선거 직후죠. 이제 다음 주 초에 대통령과 독대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 대표의 발언에 더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전남 영광에서 신승을 거두면서 대권 과도에 있어서 스크래치가 조금 난 상황인데요.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권 주자는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의 의석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던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한정당으로서 면모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정당을 지향하면서 전남 영광선거에 청력을 기울였던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향후에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대표가 한 달 살이까지 하면서 전남 영광선거를 진두지휘했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지보당에도 밀려서 3위를 했습니다. 원리 12개 의석이지만 이번 보궐선거를 발판으로 2년 뒤 지방선거까지 세를 확장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러한 청사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졌고요. 또 조국대표의 입시비리 대법원 선거가 올해 안에 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도 당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을 찾았어요.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먹사니즘 행보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고 농산물 가격폭 등 채소 물가가 민생고로 꼽히는 만큼 바닥 민심과 민생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과 대비해서 이제 민생을 챙기는 대한정당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계속 키워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 지역을 보면 강원 평창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았어요. 강원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이제 외연 확장을 꾀한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전통 지지층들이 정부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사대개혁이 먹혀들었다라는 낙관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선거 결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향후 국정운영을 더욱 잘해야 한다라는 반성적 목소리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원팀이 돼서 열심히 뛰어준 부산 의원들에게 선거 승리의 공을 돌리는 분위기가 더 강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20% 격차에 큰 역할을 했다거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비판 발언으로 이겼다라는 친한계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회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어요. 한 대표가 재보선 과정에서도 언급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당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의미가 좀 달라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자들과 회의 직후 만난 자리, 이른바 백프리핑이라고 하죠.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했던 형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이른바 전면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론전을 깔고 가려는 의도로 엿보이고요. 또 독대에서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가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이 찬 상황인데요. 이제 몇 차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할 때 행동하겠다라고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더는 묶고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낸 단계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대통령실 기류는 어때요? 대통령실에서도 김여사의 의혹, 또 최근에 어제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대안을 고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세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면서 자체적으로 김여사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례로 그간 대통령실에서도 추진한다고 말을 했던 제2부속시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도입 이 두 가지 정도가 독대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독대에서조차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정관계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양측 모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집 모두 이번 독대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독대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친한계와 친융계가 지금 라디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일정 다음 주 초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담 형식의 독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찬이나 만찬, 즉 식사가 아니라 차를 마시는 차담을 선택한 것은 보다 밀도 있고 집중력 있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또 애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께 배석하는 안도 대통령실로서는 검토를 했는데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독대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어요.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일단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무려 14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이 6개 수사 대상 중에 핵심은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또 20대 대선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양평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이 김여사 수사를 봐주겠다라는 의혹도 포함이 됐고요. 또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도 추가가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된 겁니다. 검찰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김여사를 불기소 처분 내렸는데요. 이런 흐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4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4개만 돌이탈해도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친윤석열계나 대통령실도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김여사가 국민감독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계속 공개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의원들로서는 지지층과 중도층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정말 통과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또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서울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서 사퇴를 한 건데요. 이런 사례는 처음 아니에요? 네, 한동훈 대표가 해당 보고를 받고 굉장히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분노에 찬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재보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내리졌기 때문에 2년 뒤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환해야 하는 이 서울에서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구로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사퇴하는 것은 큰 악재로 보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귀책 때문에 치러지는 거라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내게 되면 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후보를 내는 문제로도 골치가 아플 전망입니다. 네 여의도 인퍼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부사로 매우 넉넉하고 흔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함부로 쓰는 듯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사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물 쓰듯이 흔전만전, 흥청망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흔전만전입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흔전만전이다 라고 하면 먹을 것이 매우 넉넉하고 흔전만전 쓰다 또는 수돗물을 흔전만전 낭비하다 라고 하면 돈과 수돗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쓴다는 뜻이죠.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흥청망청은 돈을 흥청망청 쓰다와 같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이라는 뜻과 젊음을 흥청망청 보내다와 같이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넉넉하고 흔한 모양이라는 뜻은 없으므로 정답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물 쓰듯이는 물건을 헤프게 쓰거나 돈 따위를 흥청망청 낭비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음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의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의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서울을 포만 수도권의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120, 경남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전국에도 20에서 60,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밤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첫눈에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다소 서늘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나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남북 연결용도 폭파에 대해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 같은 의미라고 위협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대해 석 달째 완만한 회복 조심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은 유지했지만 기존 추위보다 회복 강도가 다소 약해진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이아 시너류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는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어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섰어요.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 꼭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작가 그동안 많은 축하에 화답하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첫 소설을 내놓은 뒤 올해로 30년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에도 글을 쓰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종종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해 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천생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60세까지 완성하고 싶은 글이 3개 있지만 이야기가 더 많이 생각나면 죽음도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용히 웃어보였는데요. 세상은 한강을 찾으며 들뜬 모습이지만 상을 받기 전과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언제나처럼 책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강 열풍이 거세지만 지역 서점에는 한강 작가 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인쇄소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책을 찍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제작 물량이 대형 서점 위주로만 공급되다 보니까 유통망에서 소외된 동네 서점, 독립 서점들은 팔 책이 없어 그저 그림의 떡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서점들의 책을 공급하는 교보문고가 한강 작가의 소설책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벨문학생을 수상한 10일 당일 교보문고가 서점들의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자사 유통서비스의 주문을 막았다면서 또 지난 14일 저녁에는 15일부터 한강에 도서 한 종당 10% 제한의 주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점조합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거래 중인 지역 서점들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한강에 책을 공급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네요. 반면 다른 도매업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역 서점들은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책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보문고 측은 우리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도매업체와 마찬가지로 15일부터 300개 이상 지역 서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그 수량이 업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물량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가 지난해에만 3,600명에 달했어요. 네, 고독사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3,661명이 고독사로 외롭게 떠났는데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하루 10명 꼴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청년층에서도 쓸쓸한 죽음이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작았지만 특히 20, 30대 사망자의 약 절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법이 두 번 고쳐지면서 고독사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사회적 고립이 핵심 기준이 됐는데요. 어떤 경우가 사회적 고립이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지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자체마다 대책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마다 방법으로 고독사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현실은 여전히 무겁기만 한데요.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또 중장년층은 사별과 이혼 같은 관계 단절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로 세대별로 고독사 원인도 각기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고독사 사망자의 약 40%가 기초생활부장 수급자로 파악된 만큼 빈곤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잘못 배부됐다가 회수됐는데 이후 인터넷상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지 등이 올라와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세대 측은 당시 실수가 있었지만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연세대 재학생이 실제로 문제가 유출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시험지를 일찍 받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 분 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세 문제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한 사실을 양심 호백했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의혹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은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쯤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앞서 문제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공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학들이 전역류 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연세대가 올해 논술시험 전역료로 벌어들인 돈만 약 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도 전역료로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걷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는다. 잇따라 관리 부실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대학들이 이른바 전역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역료의 책정 기준과 용처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출제 수당과 감독 수당, 인쇄비 등 전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용도로만 책정해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전역료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모집 인원의 80%를 대학별 수시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문제 유출같이 학교 측 관리감독 부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 방안을 규정한 대학이 드물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험생이 잘못하면 불합격, 감독관이 잘못하면 모르세 반복되는 논란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한 포항시 반응이 좋다고요. 네, 단순 현금 지원 중심이던 출산 장려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이달부터 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주 2일, 자녀가 3명이면 주 3일 등 자녀 수에 따라서 재택근무 일수를 차별화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유가기 공무원의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원 정선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데, 한 주는 주 5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다른 한 주는 4일을 근무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8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7급 이하인 공무원이 대상인데, 7급 이하 공무원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뒤 격주 금요일 쉬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충남도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 7월 주 1일 재택근무 의무제를 도입하고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대전시도 지난 8월부터 임신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 하도록 했는데, 이런 작지만 큰 변화들이 더 많이 곳곳에서 보인다면 치열한 하루살이에 시달려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저 같은 젊은 부부들이 고민을 한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요즘 택시기사가 급감해서 전국 곳곳에서 기사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택시 잡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도로 위 지나다니는 빈 택시도 거의 못 본 것 같고, 어플로 불러봐도 한참을 기다리거나 아예 안 잡힐 때도 많은데요. 실제로 전국 곳곳이 기사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선 법인택시기사채용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요즘 택시기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부산시와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처음으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은 썰렁하기 그지 없었다고 하는데요. 7시간 동안 부수를 찾은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시 법인택시기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1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난달 기준 5천 명대까지 줄어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사실상 택시 10대 중 4대는 기사가 없어 차고지에 멈춰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택시기사 모시느라 머리가 아픈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야외의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에도 외국인 기사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5년 전만 해도 3만 명이 넘었던 서울시 법인택시기사수는 지난달 기준 2만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업계는 외국인 기사 도입을 반기는 눈치지만 넘어야 할 사는 여전히 많은데요. 비자 문제도 그렇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도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깊다고 하네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는 30년이 지난 현재 이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고 관광 안내와 공공편익시설, 숙박 등을 충족해야지만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34곳 중 26곳은 아예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나마 통계를 집계하는 8곳 중 6곳도 관광객 수가 지정요건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전국 관광특구에 매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사용처가 미디어 조명이나 특구 상징 조형물 구축 같은 시설 확충에만 몰려 있어서 당초 취지였던 지역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200만 명이 다녀간 부곡 온천의 경우 7년 전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관광특구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경제 상황은 평균적으로 5.5%가량 개선된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이렇게 수년째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 해제가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해당 지자체 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엉터리 셀프평가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가 항목 지표들은 입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풀려진 추정치들로 좋은 점수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란 쓴소리와 함께 30년 묵은 옛 관광특구 기준과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살펴볼까요? 오늘 서울 곳곳에는 가을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온다고요. 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주말에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에 최대 80mm, 부산 등 남부지방에 최대 100mm가 내리는 등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는 토요일 낮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비가 그친 후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꽤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3도 아래로 내려가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핫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발 건강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족저근막염, 평발, 무지외반증 같이 이렇게 발 관련 질환을 확인해봤더니 매년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보다는 패션 감각, 남의 거 보이려고, 또 키가 커 보이려고 이래서 하이힐, 레인부츠, 거기다 요새 고무로 만들어진 이상한 신발들이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신다 보니까 발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있는 거죠. 또 쿠션이 너무 좋은 신발을 신으면 발 아래 지면에 모양새 별로 관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걸 못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만 걷게 되니까 발이 그냥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퇴화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발을 통해서 나쁜 자세를 유지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균형감도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발에 이 아치가 원래 제대로 돼 있어야 힘이 분산이 돼서 앞쪽과 뒤쪽이 잘 균형을 잡아서 균형감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아치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걷기 운동, 특히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맨발 걷기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243곳인데 그중에 160여 곳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맨발 걷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초중고등학교도 500여 곳에서 맨발 걷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맨발 걷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맨발 하이킹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추석은요.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정설처럼 자리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근거는 좀 미흡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 손이나 발을 제2의 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이게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동전을 금방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홈이 파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손가락에 있는 감각 점만 가지고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금방 알고 크기가 얼마인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금세 알잖아요. 그런데 발은 사실 차갑고 뜨거운 건 알지만 거기다가 또 불편한 건 느껴요. 신발 안에 조그마한 모래가 하나 들어가도 아유 불편해 이런 느낌은 느껴지지만 손같이 아주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 발에는 또 뼈가 26개나 있고 또 관절도 33개나 있고 인대와 근육, 신경 같은 걸 다 합치면 한 100여 가지 종류의 기관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발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로 뭘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발가락이 좀 길고 발의 힘이 좋아서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으로 수건도 잡고 잘 죽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발달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이 더 되려면 맨발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손에도 발에도 고유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대로 어떤 느낌도 느끼고 균형감도 느끼고 뜨겁고 차갑고 도톨거리고 부드럽고 거칠고 이런 걸 다 느끼는 그런 감각체인데 이것이 뇌와 교류를 해요. 느끼면 바로 뇌로 정보를 주고 뇌는 그 느낌을 금방 다시 손에다 줘서 피하게 하거나 또는 더 계속 잡게 하거나 보드러운 건 만지고 싶고 날카로운 건 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유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게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뇌의 감각 부분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부위까지 다 활성화를 시키면서 뇌의 주변과 관계된 질병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발로 그러면 만병통치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질병에 대한 것은 완벽한 연구 결과는 없다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요. 맨발 걷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뭔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맨발 걷기의 장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곳에 제임스 오슈만 박사라는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재미난 것들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발로 걷거나 또는 손을 땅바닥에 대면 지속적으로 땅바닥과 닿고 있으면 염증도 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면역 반응도 좋아지고 상처 치유도 도움이 되고 자가 면역 질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지구와 인간 사이의 어떤 묘한 그런 전기적 또는 화학적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유 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자극이 되고 뇌가 자극이 되면서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감정과 연관된 거 또는 잠과 연관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걸으면 사실 햇볕도 볼 수 있고 또 땅에서 나오는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또 거기다가 맑은 공기도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맨발로 걷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을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맨발로 아무데나 걸으면 상처받기가 딱 좋잖아요. 거기다가 발가락으로 어디 한 걸 콱 찍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상처도 나고. 만약에 뭐 발톱이 깨지거나 하면 그 상처가 엄청 또 깊고 또 맨발이니까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걷지도 않던 사람이 맨발 걷기 한다고 먼저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나는 지금부터 맨발로 걸어야 돼. 결심을 막 하고 그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맨발로 나가시면 근육이나 관절이나 또 이런 부분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주 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당뇨병이 있다는 것은 감각의 예민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상처가 나도 잘 못 느끼고 아파도 원래 아파져야 될 부분인데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내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걷고 나서 발을 확인하셔야 되고 잘 닦아주셔야 되고 상처가 났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발에 습진이나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또 옮길 수 있잖아요. 내가 걷고 난 뒤를 그대로 걸어오는 분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조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너무 통증이 있는데 걸어서 나 이거 놔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무리하시는 분들. 통증을 자극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을 수도 있죠. 그거는 좀 아니니까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한 게요. 그럼 오한진 박사님도 맨발로 걸으세요? 맨발 좋죠. 그런데 저는 맨발보다는 이제 요즘에 신발 신고 잘 걷는데. 제가 여의도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여기 여의도 공원 두 바퀴를 제가 걷는데. 두 바퀴 걸으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거기 맨발로 걸으시는 분은 안 보여요. 거기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맨발 걷기 길은 없기 때문에. 다 세멘트 길이어서 맨발로는 안 보이는데 뛰는 분, 걷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를 자꾸 말씀하시고 몇 번씩 걸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운동 효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발바닥에 고유 수용체를 자극하는 게 목적이지. 빨리 걸어서 근육을 생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맨발 걷기의 목적은 발에 있는 고유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내 수준에 맞게 천천히 걸으시고 싶으면 좀 천천히. 나는 좀 괜찮아. 할 만한 사람이야. 그럼 좀 빨리 걸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빠르게. 또 나는 좀 뛰어보기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5분 정도 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을 다 보고 간다고 하지만 밑에 위험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고. 너무 오래 걸으실 생각 말고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30분 동안 많이 가는 분도 있고 조금 가는 분도 있겠죠. 자기한테 맞추시면 됩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걷는 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3단 보행이라고 해서 걷기에 가장 기본인데요.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다 닿고 마지막에 앞발꿈치로 땅을 차고 나가는 게 이게 이제 3단 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단 보행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발가락을 들고 걸으셔야 돼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가락을 들으면 뒤꿈치가 닿게 됩니다. 발가락을 안 들으면 발이 한꺼번에 닿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걸음에서 제일 나쁜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걷는 분하고는 동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근육량이 모자라서 생명이 우리랑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발꿈치를 들고 걸으시고 뒤꿈치 닿고 발바닥 전체 닿고 앞발꿈치로 밀어내는 형식의 3단 보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더 좋은 것은 또 반드시 서야 되겠죠. 꾸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되고 앞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대신 팔은 너무 크게 흔드시면 안 됩니다. 막 무슨 무슨 워킹 파워 워킹 그래가지고 팔을 너무 많이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을 많이 흔드시면 몸이 흔들려요.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옆구리도 다칠 수 있고 등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팔을 너무 많이 흔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흔드시면서 보폭도 너무 크지 않게 하시고 대신 조금 천천히 걸으시되 반드시 서서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걷기 딱 좋은 날씨이긴 한데요. 금방 또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철엔 맨발 걷기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을 또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 몸에 있는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걸어주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내가 민감해서 나는 추운 게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서트룰린 끈해가지고 내가 장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 조절을 위해서 추울 때는 무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모자도 쓰시고 목도리도 좀 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이런 상태에서 걸으셔야 되고 겨울에 너무 맨발 걷기 오랫도록 하시면 발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 동상 같은 게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은 좀 피하시고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을 장시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외에서 맨발 걷기 하기 어려운 경우 혹시 실내에서 지압 신발 같은 걸 신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죠. 실내에서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발이 땅바닥에 그냥 닿는 거랑 우리같이 구조화된 이런 집에 발바닥 닿는 거랑도 다 큰 영향이 없이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정말 좋아하시면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시고 지압할 수 있는 신발 또는 바닥에 돌멩이 이렇게 깔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극하자 하려고 그런 것도 또 사다 놓으시고 좀 밟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오늘은 맨발 걷기의 운동 효과와 걷기 운동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빌리저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789님이요. 엄마가 황토끼를 걸으시는데요. 황토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무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십니다.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아닙니다. 무좀균이 엄청 세요. 이게 포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톱 무좀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치료하기 오래 걸려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황토끼리에 있다면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걸으신 다음에 바로 발을 잘 씻으시면 얘가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걸으시고 바로 발을 잘 씻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바로 씻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냥 양말 신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6870님이요. 맨발 걷기를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걷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걷는 게 좋은지 물어보신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너무 몇 시간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냥 맨발 걷기는 한 번에 한 30분 정도 걷는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고 너무 빨리 걸으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맨발 걷기는 항상 조금 천천히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하루만 하고 일주일 내내 쉬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맨발 걷기 해주시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0184님이요. 마사이족 워킹법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맨발 걷기 할 때 이 마사이족 워킹법으로 걷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도움 되죠.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또 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걷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사이족 워킹법 괜찮아요. 다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4817님은요.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해보고 싶은데요. 맨발 걷기를 하고 허리가 아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하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 운동이 너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모든 분이 맨발 걷기 하면 허리 통증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권하는 준비 운동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까치발 서기예요. 까치발을 서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섯 발가락으로 까치발 쓰는 거.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을 들고 네 발로만 까치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만 대고 네 발가락을 들고 까치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뭘 붙잡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서 하시면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뭘 붙잡으시고 까치발 쓰는 것을 적어도 한 30개씩 3번 이렇게 하시면 일단 걸을 때 허리 쪽이 훨씬 더 편해지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쩍벌 스쿼트라고 발을 이렇게 벌리시고 완전히 벌리시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 스쿼트를 하루에 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하면 허리가 절대 안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 좀 하시면 좋겠네요. 평소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문자가 쏟아지다 보니까 방송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음 방송을 좀 미리 예고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을 미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살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고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밖에 비 많이 오죠. 생각보다 많이 와서 저도 오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을이 깊어지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요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랜만에 운치 있는 시간 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연장선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을을 듬뿍 담고 있는 대표적인 팝송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을 좀 촉촉하게 적셔둘 노래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첫 곡은 저도 사실 이런 테마를 준비하다 보면 저조차도 뭔가 이 노래가 진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선곡 가운데 가을에 문을 열어주는 곡으로 이 곡만 한 곡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팝재즈의 대표주자죠.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준비해봤어요. 이 곡은 국내에서도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도 발표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거의 뭐 재즈계와 팝계가 동시에 흔들렸고 지각변동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앨범이 벌써 2002년에 발표가 됐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22년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Come Away With Me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 좀 재미있었던 게 이제야 뭐 노라 존스 하면 그래 뭐 인기 있을만하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앨범을 발매하던 당시에는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었다고 해요. 당시에 재즈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블인 블루노트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도전적으로 발표한 앨범과 아티스트였는데 아 뭐 한 50만 장 나갈래나 뭐 이 정도 생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재즈 쪽이 워낙에 이제 팬층도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미상을 이듬해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2,700여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거든요. 몇 배의 투자였는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고요. 이듬해 그래미 휩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5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최우수 신인상 평소에 한 번 타는 이 상도 받았고요. 올해 앨범 최우수 팝보컬 앨범 올해 레코드 그리고 최우수 여성 팝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여성 아티스트로 최다 부문을 수상한 음악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노라 존스의 아버지가 비틀즈 음악에도 영향을 준 유명한 음악인이라면서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또 데뷔할 때도 많은 화제가 있었는데요. 아마 비틀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름 알고 계실 거예요. 라비샹카라고 하는 인도의 시타르 연주자인데 특히 비틀즈 멤버들 가운데서도 조지 해리슨이 거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기면서 음악과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 그를 스승으로 따랐던 인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을 해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고 하는데 노라 존스도 데뷔하고 음악가로 성공한 이후에 사이를 좀 회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미 시상식 같은 데서 다시 조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라비샹카는 이후에 다시 또 결혼을 한 번 했는데 그 관계에서 낳은 또 한 명의 딸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누시카 샹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 이쪽도 뭐 클래식이나 이쪽에서는 너무 대단한 레이블이잖아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DNA가 무섭네요.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돈노와이. 노라 존스의 돈노와이 듣고 왔습니다. 9193님이요. 돈노와이를 비 오는 날 들으니 더 좋네요 하셨고요. 0184님은요. 노라 존스는 짙은 음색 자체가 가을입니다. 가을 나무 사이에 살랑이는 바람처럼 말이에요 하셨어요. 또 시인들이 되셨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촉촉한 팝송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노라 존스도 목소리부터 지금 가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티스트야말로 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사람 목소리로 만들면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스팅도 벌써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새삼스럽게 탄생 연도를 보다가 저희 아버지 연배시구나. 많으시죠. 라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51년생으로 올해 73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그 쿨하면서도 굉장히 좀 세련된 이미지를 쭉 유지하면서 아직도 멋진 락커 또 싱어송라이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밴드 출신이잖아요. 폴리스라고 하는 당시에 이 음악도 또 굉장히 트렌디했죠. 뉴 웨이브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대표곡 Every Breath You Take 같은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도 스팅이 노래를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악기를 뭘 치는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베이시스트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베이시스트에 대한 로망이 생긴 게 너무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이후 80년대에 물을 익으면서부터는 솔로로 활동을 바꾸면서 이때부터는 밴드 시절의 그런 젊고 활발한 뉴 웨이브 사운드에서 재즈, 조금 더 깊이 있는 락 사운드, 팝 여러 가지 장르를 접목시키면서 정말 다양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었던 건 역시 스팅의 목소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목소리 가지고 태어나서 노래 안 하는 건 사회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팅하면 영화 레옹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스팅이 레옹에 나왔는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화만큼이나 Shape of My Heart라는 곡이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는 정말 한 시절을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히트곡이었습니다. 또 스팅은 이외에도 국내에서 워낙 분위기 있는 목소리 때문에 사랑받는 곡들이 많은데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뭔가 필수 교양처럼 여겨지는 곡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Englishman in New York 같은 곡들도 연주에 있어서나 보컬에 있어서나 많이들 추구하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팝이기도 하지만 재즈한 성향도 들어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락 음악을 베이스로 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실용음악과 음악 공부하는 아티스트들이 항상 좀 뜯어보면서 공부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워낙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곡을 가져야 될까 너무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한 폼으로 멋진 음악활동을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발표한 신보 더 브릿지라는 앨범도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이걸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을 냄새 느끼시려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거든요. 뭔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에 깊은 햇살을 느끼게 만드는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의 촉촉함도 함께 겸비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스팅의 Fields of Gold 듣고 왔습니다. 5944님이요. 스팅 목소리가 오늘 가을비와 어우러져서 눈이 사르르 감깁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분위기 저도 느끼면서 들었고요. 하모니카 소리도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네요. 이 곡을 에바 캐서디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그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Fields of Gold는 이제는 약간 스탠다드 팝처럼 되어버려서 재즈 아티스트들 팝 아티스트들 정말 커버를 많이 해요. 음색 살리기에는 또 이만한 곡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마지막 곡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까지 제가 분위기 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한국인이 참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한 사람을 준비해 봤는데요. 미국 출신의 보컬리스트죠.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레이첼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름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레이첼 어 미국 사람이구나 야마가타 그랬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본계 미국인 3세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독일 이탈리아계 혼혈. 그래서 굉장히 좀 다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특히 정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죠. 맞아요. 올해도 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썸데이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해외 가수들 많이 와봤자 뭐 4, 5번 정도 왔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레이첼 야마가타는 이제 몇 번 더 오면 한 20번 채울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준비한 비비 유얼 러브 같은 경우에는 CM송 그리고 드라마 OST의 오리지널 곡을 삽입하거나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앨범 커버를 사진을 찍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정말 한국과 아주 아주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얼 러브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인아의 오늘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얼 러브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